손님 어서 오시고요 아 예 원래 실랑 그랬는데 좀 일찍 깨가지고 저녁에 깼어 깨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밥먹고 잠깐 왔어요 신라다가 기세보로 와봤어요 메카 한 번 해볼까? 자리가 괜찮은데 자 이거는 우리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메칼만 하겠는데 상대의 원투스 트렌더 상대의 원투스 트렌더 해상도가 이상하다고요? 어 해상도가 왜요? 상대의 원투스 트렌더 그거 화질 설정 안 하신거 아닌가? 어? 아, 위기 님도 와 보시고 그거 톱니바퀴 눌러서 확인 설정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상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화질? 어, 위기 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그 해방인님이 화질 설정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화질 설정이 있어요 거기 한번 눌러 보세요 상대가 퓨프자구나 저쪽이 좀 위치가 좋다 틀쎄 저쪽이 딱해 보인다 뭐지? 모자로 끊어주고 저거 몇일까? 사실인가? 딱 밍 움직이는게 6시구만 딱 슬랙구 야 안돼 야 아우 생각보다 아쉬운데 아우 사이밤 불빛 어치 모르고 여기 조합 불빛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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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 버텨봐 아니 아니 빌드를 어떻게 사야되지 이거? 일단 속벌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더 적은으로 가자 더 적은 빌드로 간다 보토때문에 헬프가 안될 것 같은데 들어가지나 이거 들어가진다고 살려주고 11진 드랍칩으로 가면 돼 괜찮네 멀티가 있었네 3멀티를 했었어 어 드라마 끈다 일단 마인 양쪽에 깔아주면서 깔아주고 드랍칩 준비하고 이거는 이러면서 준비 필살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말할 때 아 쿠터가 박혀있구먼 5.3 6.3 6.3 이거 할 게 만탄발이야 내가 이거 컨더도 가난하긴 해 잘 만나네 마이 깔면 스페이저 주고 자 무한 마이 네 이러면서 진짜 픽살기는 이거지 아 보스 못찍었나? 보스 아직 없네 옥저우 나왔어 잠깐만 옥저우 없으면 알겠어 아 생각보다 옥저우가 빠르네 지금 아 이 쪽에 이사야 이사야 재격기 ouve 재격기 재격기 아 이건 약간 로또를 노리는 수 밖에 없겠다 자 그럼 제발 통해야 될텐데 아홉시 클리어 절차는 11시에 인꾼 잡으면서 아홉끌고 아홉시 2인핑 아홉시 다 잡았다 이러면 괜찮은데 아홉시 죽었어 자 보태방 이제 미탈을 막으면 될 것 같은데 미탈을 뭘로 막냐 나옵체가 대박이 터지게 했단 말이야 힐드라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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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드하자마자 힐드하자마자 힐드라였네 힐드라였네 자 11시도 EMP 달려주면서 11시도 가나요? 아우 깔끔하게 전멸 자 일단 둘 다 끝났어 소스트를 자 소스트들 둘 다 사망상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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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이 안맞아야겠구나 어 꽤 많은데 잠깐만 좀 조심해야겠는데 안거리게 어 이 마인데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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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1시도 아예 끝났나? 11시도 혹시 멀티가 있나? 지금 형제가 힙을 많이 맞아서 멘탈이 안 좋을거거든? 지금 상대 멘탈이 많이 깨져 있을거에요 모르게 몰라도 연화신이 아예 끝났네? 약간 EMP 한방에 끝났다면서 연화신이 연화신이 사망상태올게 9시도 데이트 한번 깨줄까? 데이트를 깨도 괜찮은데 9시도 생산 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8시도 들어있는데 상대 어떻게 알았지? 도스 형 시청자였구나 시청자 형이였구나? 몰랐어 형 방송을 보시는 훈진룡들이 많아 빈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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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터를 자, 현대까지 스쳐서 구경한 적은 자, 일직선 한 바다니 이정부터 작업 할지 홈팀 토스 형들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었네요 EMP에게 지금 한 4방 5방 집방으로 들어가서 상대가 정신없게 했을거야